더이상 못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자러갔지 고양이 죽이고다니고 양죽이고 뭐냐 얘 얘 추방할까 야 너 치워라 이거 얘 추방할까 얘 햇불이 왜 필요해 여기 파는데 저정도면 쟤 추방하라는거 맞죠 아이고 아이고 정글이야 자 여러분들 굿시즌 시작합니다 야 여기 그거 있는데 정글 그 뭐냐 이거 유적 정글 유적 있는데 아 정글 유적 모양이 뭔가 달라져 아잇감 오오오 금이 많노 오 깜짝이야 이씨 와 하나도 안보입니다 앞에 으음 으음 아 뭐야 안 들어갔네 왜 있어? 야 여기 좀 뚫어줄래? 아 여기도 땡큐 와 여기 나무는 진짜 넘치도록 있다 넘치도록 있어 정글 정글나무는 그 자라는 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필요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 자랐네 오래 걸려 가뭄이나무가 효과를 보더라고 그 땅 땅효과 어? 어 이거 느낌 되게 좋은데? 뭐야? 느낌 되게 좋은데? 정글 일단 나왔거든?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아 또 정글이 미친 정글 나왔는데 정글이 또 있어 아 이건 좀 심하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서버는 두 명이 죽으면 서버가 터지고요 죽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페널티를 갖게 됩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석탄 어디 없나? 저기 있네 석탄 깨서 넘어가 봐야겠다 야 혹시 마을 발견한 사람 있어? 거기 마을이야? 야? 이것을 말하는 건가 사막마을이야? 나무 무조건 가져가야겠네 야 그러면 주변에 동물 없니? 동물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잖아 사막은 좀 동물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소 있어? 레전드인데? 지금 마을에 부족한 거 뭐 있니? 수수 있냐 주변에? 사막 주변에 수수 많이 자라 있을텐데 물 있으면은 잠깐만 사막이라고? 여기에 사막이 있어? 어? 뭉치씨 뭉치씨 페널티 좀 큰데 야 우리 벌써 벌써 죽었어요 한명 자 죽으신 분은 나가서 이제 로그아웃 해가지고 방송 보세요 방송 여기라는 거잖아 지금 이쪽으로 정글을 헤치고 나가야지 있는 곳이라는건데 아 바로 뒤에 나가는 곳이 있구나 야 우리 뭉치가 너무 쉽게 죽어버렸는걸? 야 이제 한명만 더 죽으면 서브 터져요 저기있다 보인다 유적은 누가 털었겠지 버렸어? 엥? 아무도 안 털었네? 아아 아이템 별로네 아이템 쓰레기만 모아놨는데 여기 아아 아이템 쓰레기만 모아놨는데 여기 실망스럽다 요즘 어 좋은데? 좋은데? 나무가 잠깐만 흙 흙 흙 흙이 없네 흙 좀 파줄 수 있어? 나무좀 심을게 흙 좀 파 아 여기있네 흙 흙 좀 파 흙 좀 파 흙 흙 아뇨 오마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자러 갔지 고양이 죽이고 다니고 양 죽이고 진짜 뭐냐 얘 얘 추방할까 야 너 치워라 이거 얘 추방할까 얘 마음대로 하다가 썸하면 터질 것 같은데 젠미니 허스키 얘기했는데 젠미니는 난 이해로 죽을거야 횃불 필요없어 횃불이 왜 필요해 여기 파는데 저 정도면 제 추방하라는거 맞죠 약간 그 위험분자라던가 아니면은 서버에서 좀 악같은 존재 해를 끼치는 존재들은 제가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애들은 추방이 답이에요 추방이 답 다른 데 가서 시참하라 그래 더 좋은 데 있는갑지 시참할 곳이 그니까 그렇게 막 하겠지 기다려봐 만들게 좀 많네 오케이 이거랑 야 위에 갱도 혹시 갱도 위쪽에 올 수 있는 사람 갱도에 보면은 나무 밤블럭 판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부숴갖고 밑으로 떨궈주라 혹시 보고 있는 사람 아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 없나 되게 조용하네 고요한걸 용광을 만들고 갱도 팔거고 혹시 갱도 내려올 사람들 내려오세요 마을에 있다면은 마을 여기 마을 여기 마이너스 410에 250 마이너스 250 가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이아몬드 캐고 다이아몬드 한 8개 나오면 좋겠고 한 6개만 캐고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위에 일 좀 해야겠다 가보자 우리 인원으로 헤쳐나가보자구 와 석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뭔가 구울 일이 되게 많다는건가 니네 뭐 연인이니? 연인같이 행동해 둘이 복구야 복구 너 너 남자야 여자야 그거만 얘기해 둘이 연인인데 이 정도는 남자지 헐 대박 라인 블루가 좀 이상한거였네 근데 왜 이렇게 광물이 이상한 광물만 나오냐 어 터졌다 어 아이씨 벗지도 않고 있었네 하지만 금방 벗지 도망쳤다 여기 바로 용왕은 아니겠네 막대기 만지기고 우리 아까 이게 철이었지 젠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